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그리고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입니다. 다음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마지막으로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이후 국내 증권시장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앞으로 계열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박사님 어제 증시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이나 배당과 같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계열사들 위주로 주가가 출령했습니다. 우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자인 셈이라고 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물산 주가가 어땠습니까? 삼성그룹의 산하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정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30개를 오르내립니다. 그중에서 어저께 주가가 오른 기업이 6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 1.44%, 다른 기업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이건희 회장 별세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에 비한다면, 주가 상승폭은 1.44%라는 것은 굉장히 미야겠다. 그러니까 정권과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에 전망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가 이번에는 정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중립적이다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는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6개 회사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는데요. 네, 어느 곳인가요? 요즘에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 올랐죠. 큰 폭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이렇게 지주사 주가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시중에서는 삼성 주가가 상당폭 오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할 정도로 지주사인 삼성물산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삼성물산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왜 주가가 올랐느냐, 그것이 앞으로도 주가 향방에 차지하는 방향성을 전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삼성물산 주가가 13.4% 오른 것은 지금 그래픽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바대로 한 5가지 변수를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가 거꾸로 제일 밑에, 다섯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배당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삼성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과 그 형제들, 남매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보유 지분이 많을수록 배당 수입이 많아질 테니까 그 회사 주가를 위주로 올랐는데 특히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번, 2번, 3번 이게 사실상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삼성물산의 이재용, 지금 현재는 부회장이죠. 이분의 회장 승계를 위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배구조에 대해 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주장,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합종 연행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가장 큰 이득을 보지 않겠냐라는 이런 전망이 어저께 삼성물산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데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뀌기는 좀 어렵고 또 삼성생명법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가요. 상속세 때문에 돈을 마련한다 이러지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이재용 가족들 일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삼성이 과연 이런 카드를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겨우 17% 내외라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상속세를 낼 건지 않을 것이 아직 투명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위원장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재단을 통해서 돈을 우회 출자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상속세를 단 한 푼도 안 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 합종연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지금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주식 그것을 삼성물산이 대거 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물산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건데 그렇게 사들였을 경우에는 지주회사법에 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지금 지주회사가 되려면 그 자산을 삼성물산의 자산을 절반 이상을 한 회사 주식을 사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되는 강제 전환법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전환을 하면 또 그 회사 지분을 20% 이상 소유해야 되거든요. 현재 삼성물산의 재력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주식 20%를 사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삼성물산에서는 엄청난 양의 유상정자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금이 훨씬 더 많이 소유돼서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삼성물산의 지배구조 전환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박사님 앞서 삼성물산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각하고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삼성물산이 제1모직과 합병할 당시에는 바이오산업을 앞으로 신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를 위해서 사업 명분을 무력화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어저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고 난 첫날 정권시장에서 삼성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바이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주당 8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어저께 60만 이상만 원 정도 오락가락했거든요. 상당히 크게 떨어진 편이죠. 바이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최근에 공장 정설이라든지 비용 부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희 별세 이후에 지금 가장 예상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삼성물산이 삼성 생명 보유에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인데 삼성물산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러면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예요. 삼성바이오 주식의 44% 이상을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를 팔아서 그 돈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주식을 맞교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주식 맞교환은 그 대목은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바이오 주식을 팔고 그것을 삼성물산이 바이오 주식을 사고 또 한편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으로 주니까 새 회사가 사실 맞교환하는 이런 거대한 스케일인 스킨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 주식, 삼성물산이 던지게 되는 그 주식을 사들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유가 되는데 과연 삼성전자 주주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자회사에서 바이오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과연 지지를 할까. 이런 면에서 지금 쉽사리 실현 가능성은 당장에는 어렵지 않을까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주식을 팔 것이다. 라는 전망, 지금 앵커님도 지도해 봤다시피 삼성물산을 출범할 때, 제1모직을 통해서 출범할 때 앞으로 바이오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든다. 그런 명분이 바이오 없어지고 바이오를 팔아버리면 바이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좀 투매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이 또한 당장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악을 해서 그 길만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볼 때 삼성물산은 언젠가는 바이오 주식을 손을 털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은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는 삼성그룹 3세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사님, 앞서 고 이건희 회장 세대 때에도 CJ와 신세계그룹이 독립을 했는데 이 3세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나요? 네, 현재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계와 관련해서 삼성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남매가 아닌 이부진 또는 이서현 여동생들이죠. 이 두 여동생들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선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승계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물려줄 당시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려주면서도 막내 딸인 이명희 여사에게 신세계라든지 또 조선호텔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계열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 전례에 비춰서 이번에도 계열 분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단기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른 것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상속 승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실탄이 충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상황에서 남매 여형제들까지 분리해줄 실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또 하나는 현재 이부진 부회장 사장이죠. 이부진 사장의 경우에 만약에 분리한다면 그동안에 10년 이상 갖고 온 호텔을 중심으로 분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호텔 산업 전망이 매우 안 좋고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는 것이 당분간 오빠 품속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호텔 신라, 신라 호텔의 지분 중에 이부진 사장이 갖고 있는 게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 신라의 지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텔 신라의 지분 상황도 최근에 주목글인데요.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오랫동안 경영권을 장악하였지만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단 한 푼도 없죠.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중립적인 행동을 취해준다 할 때에도 결국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전자가 2등 또 삼성정권입니다. 이 세 회사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 하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빠하고의 상의 없는 분리는 불가능하고 오빠는 지금 지배권 확립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은 분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굳이 본인이 필요해서 나는 분리독립해야겠다 한다면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이부진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밀어준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17%인데 반해서 삼성물산 얘기입니다. 그게 이부진 사장은 5.5% 정도가 되거든요. 그 물산이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것을 그 5.5%를 오빠에게 주고 그럼 오빠의 동의를 받아서 오빠가 장악하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 또는 다른 계열사 정권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통해서 그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는 이런 방식의 합종연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만약에 분리독립을 한다 하면 이부진 사장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지금 관전 포인트가 또 이부진 사장의 동생인 그러니까 이서현 씨, 이서현 지금 현재 의장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지금 재단을 맡고 있죠? 네, 삼성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최근까지만 해도 패션 부분 사장이셨는데 패션 부분이라는 게 삼성물산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물러났단 말이죠. 아마도 그것은 삼성물산에서의 오빠인 이조영 부회장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켜주면서 여동생이 물러난 그런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서현 사장이 계열불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해오던 걸 한 다음에 패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삼성물산을 떼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 역시 당분간 좀 더 관망을 하다가 현재 이서현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산 주식 5% 이상을 오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본인이 원하는 다른 분야를 떼갈 수가 있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면 계열불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장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지분이 어떻게 쓰일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은 삼성생명입니다. 어제 증시에서 삼성생명의 주가는 3.8%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박사님, 어제 삼성생명의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어저께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물산 못지않게 삼성생명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생명의 주가가 오른 것도 역시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에 가장 크게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주식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당장에 또는 앞으로 두세 달 내에 길어도 1년 이내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회사에 가장 큰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고리를 떼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용으로서의 승계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그 작업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요. 그럼 주식을 처분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악재일 수가 있고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 장부상 취득가로 다 장부가 계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이 넘어가는데 취득 장부상으로는 500원, 600원 돼 있는 주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파는 순간에 바로 가격이 장부상으로 이득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삼성생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배당을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호텔실라의 우선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선주가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선주는 몇 개 주식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주가가 실제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비중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 한 패턴을 분석하는 데는 대단히 유의한 지표죠. 특히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결권이 없는 대신으로 그 반대급으로 배당을 우선해 주겠다 해서 우선주는 사실 우선 배당주의 약자인데 우리가 그냥 정권시장에서 습관적으로 우선주 우선주 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우선 배당주입니다. 우선 배당주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배당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 그게 우선주는 그야말로 배당 대박이 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우선주의 대부분 소유자들이 오나 일가들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배당을 했을 때 우선주 쪽에서의 상속 재산 마련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오나 일가로 가는 비중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주에 집중 배당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우선주 가격을 많이 올렸고 삼성의 계열사 중에서 실제로 보통주, 일반주는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그 회사에 우선주가 오른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에 배당을 노리는 주가 많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 배당은 삼성이 상속세를 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속세 소유자금을 배당으로 마련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상속세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생각이 더 많고요. 또 상속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당을 높이게 됐을 경우에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배당이 실현되지도 않은 배당을 미래에 너무 희망을 갖고 연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썩 현명한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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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